안녕하세요. 여행 준비를 위해 공항에서 필요한 일본어 회화 문장을 준비했습니다. 준비가 되셨나요?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건을 보여주세요. 항공편을 확인하려고 합니다. 비행기가 언제 출발합니까? 티켓을 어디에서 발권합니까? 티켓을 어디에서 발권합니까? 수화물이 몇 개 허용됩니까? 수화물이 몇 개 허용됩니까? 보안 검색대는 어디에 있습니까? 팝승구로 가는 방향은 어디에 있나요? 도전하고행의 상황은 어디에 있나요? 도전하고행의 상황은 어디에 있나요? 자 Todos teneratu reason 身分証明書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か? 세관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? 関税申告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? 関税申告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? 手荷物のチェックインはどこで行えます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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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搭乗券はどのように発行されますか? 搭乗券はどのように発行されますか? 出国審査を通過するにはどのような手続きが必要です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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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세점은 어디에 있습니까? 免税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? 免税店はどこにありますか? 何種類のタクシーが空港で利用可能ですか? どの種類のタクシーが空港で利用可能ですか? 空港のWi-Fiはどのように使いますか? 空港のWi-Fiはどのように使いますか? 空港に行くバスはどこで乗れます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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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항에서 차량 대여가 가능한가요? 식당은 어디 있어요? 레스토랑은 어디에 있어요? 시내 가는 지하철 타는 곳은 어디인가요? 시내 가는 지하철 타는 곳은 어디인가요?